안녕하세요. 오늘은 딸기 아코마토를 만들어 볼게요. 먼저 그래놀라를 3스푼 넣어줍니다. 그 다음에 딸기를 잘라서 커팅을 해줘야 해요. 그 다음에 딸기를 잘라서 커팅을 해줘야 해요. 4등분씩 해서 잘 채워지도록 쌓아줍니다. networks 그날 수준 이 두 번째 숙성 라떼 졸업 좋아요 맘에 아이스크림을 팔아가면 됩니다. 맘에 아이스크림을 팔아가면 됩니다. 바닐라를 먼저 쌓아주고 딸기도 옆에 가시러미 넣어줘요. 딸기잼을 가운데에 올려줍니다. 마지막에 딸기를 반으로 자른 다음에 올려주면 완성!